그래서 저희가 추락과 운동 이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저희 SRS 동 프리눔 현낭에서 어떤 점이 개선 사항이었고 어떤 점이 개선이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좋은 교육은 가장 신속하고 빨리 끝날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어보죠